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행마르농원입니다. 거의 다가 지금 이달 말이나 12월초로는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악뿌리는 게 낫겠죠 당연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골과 골 사이에 풀 같은 게 있는데 괜찮아요 황이가 먹고 또 풀이 더 잘 자라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행마르농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때 무림병이 좀 있어서 방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 배추가 빳빳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결구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중부지방은 11월 중순에서 하순이 아마 결구가 완료되는 시기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배추밭이 왔는데 일부 망가진 곳이 곳곳에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님 이쪽으로 잠깐 오셔서 이렇게 배추밭이 왔는데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도 배추가 그래도 벌레도 안 먹고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빳빳하고 저번에 규산 황을 뿌린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쫙 보시면 배추가 그래도 좋습니다 농부님 보통 이거 결구가 완료되려면 90일 정도잖아요 정신부터 지금 한 30분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안고 있는 건데 거의 그렇죠? 그렇군요 거의 다가 지금 이달 이달 말이나 12월 초면 12월 초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아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번에 무름병이 좀 있었는데 더는 이제 버리지는 않네요 부산 황을 치고서는 또 다른 거 치신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농부님이 오늘 알려주실 거는 즐거운 결구를 앞두고서 배추맛을 김장 배추맛을 좋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기 농부님 모시고 한번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농부님 저기 그 김장 배추맛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게 이게 지금 황인데요 황 솔로 아그리 솔로 아그리리라고 황인데 황인데 이 황이 성분이 들어 황이 들었고 토양계량 성분이 벤토나이트가 같이 10% 들어있어요 유황이 90%고 근데 이거는 토양계량교도 쓰지만 열무나 무나 배추나 이런 데 쓰면 아주 맛이 좋아 엄청난 데 좋아져요 토양계량 효과도 있고 증산 효과도 있고 아 맛이 좋아진다 여기 지금 성분이 황 성분이 네티오니시 시스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맛을 좋게 하는 성분입니다 맛을 엄청나게 좋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쳐보시면 대추가 아마 끝맛이 아마 단맛이 날거에요 아마 이게 십자가에서 주로 맛을 좋게 하는 거군요 주로 상추, 콩, 토마토, 마늘 뭐 거의 다 안쓰는 데는 없어요 배추, 오이, 양파 거의 다 쓰죠 근데 특히 십자화과에는 아주 효과가 더 없어요 근데 왜 황열 주면 맛이 좋을까요? 배추가? 땅 속에 있는 질소하고 모든 양분을 싹 흡수하는 빨리 흡수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황이는 황이 네 그래서 이게 맛이 좋아요 그래서 12량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12량은 그냥 뿌리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배추는 10아르당 천제곱미터당 10키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적혀줘도 되나요? 300평에 네, 300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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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키로면 맞죠 근데 이거를 언제쯤 그럼 결국 지금 이게 결국은 80% 됐잖아요 이게 80%인가요? 네 어떻게 80%라고 판단되죠? 만져보면 알죠 단단하네요 단단해 거의 다 찼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80% 정도 됐을 때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좀 고추씨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고추씨와 뿌리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거를 못보하시는 분들은 일반 농약방에 가면 황만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황만 들었나요? 다른 성분은 안 들었나요? 다른 성분은 없죠 벤토나이트 10%가 들었구나 아 10%가 들었구나 근데 황만 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다른 제품도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친환경 자재로 누구님이 이거 보조로 받으셨잖아요 내가 이걸 사놓은 거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아 이거 읍면에서도 또 그러면 보조사업이 있으면 이런 거 신청하면 좋네요 네 그럼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뿌리는 방법은 지금은 이렇게 헛골레 뿌리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예전에 우리 1차 춥이 줄 때는 찔러서 줬잖아요 포기요 포기사이에 이렇게 주면은 비가 오면 흡수를 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와도 아침에 이슬림 다 녹아요 아 이렇게 주면은 이게 얼마 돼야 80% 결구가 됐을 때는 지금 이럴 때 해야지 미리 먼저 주면은 네 먼저 주면은 이게 황 성분이 레티오닌 시스테인 성분이 다 없어져 미리 주면은 없어지니까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시점에서 배추가 필요한 거예요 황이 결국은 약 한 60% 아니면 80% 정도 됐다 할 때 이렇게 주면 아주 맛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네 한번 그럼 만약에 이걸 안 주면은 끝맛이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죠 아니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주면은 네 비료만 가지고 주면은 네 네 맛이 쓴맛이 나죠 보통 우리가 NK비료를 주잖아요 1차추비 2차추비 주는데 우리는 1차추비만 주고 칼슘이랑 영양제를 연맹이 비료로 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게 한번 줘보시면은 근데 배추에 닿아도 괜찮나요 이거는 약간 그게 될 수 있으면 안 닿게 줘야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추에 닿으면 혹시 타거나 그러나요 아니 뭐 그럴 확률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말고 어디 가면 아니 아니 결두지면 살짝 낮아주는게 아 지금 10kg짜리인데 수동 비료살포기에 넣어서 줘도 되겠죠 아니 그럼요 아니면 그걸로 주면 또 편하게 주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고래답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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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한포대에 얼마씩 하죠 아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쓰고 내년도에 또 써도 되는 건지 아 됩니다 헐 헐 헐지만 않으면 헌거는 어떻게 하죠 남은거는 다 뿌리는게 낫겠죠 당연한데 그리고 이렇게 골과 골 사이에 풀 같은게 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황이 이거 먹고 뭐 또 풀이 더 잘 자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10월 말에 다 오는데 뭐 풀은 이제 더는 자라지는 못합니다 아 안 크고 네 어쨌든 이렇게 황을 줘서 80% 결과가 되는 직전에 황을 줘서 맛을 좋게 한다 네 황을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네 성분이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이 성분이 성분이 용분이 절임배추도 하시지만 네 맛을 보면은 되게 달짝지근하고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대충 배추 끝 맛이 탑니다 이 단맛이 나요 물론 이제 뭐 황금배추나 또는 풍종에 따라서도 맛이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네 재배 방법이나 이런 스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면은 아주 효과가 아주 아주 저기 맛이 상관하게 좋아져요 아 이게 포인트네요 이거 네 배워서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어디 저기 마이터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아 대학교에서 그 교육에서 또 강의도 들으시고 직접 실험을 하셔가지고 채득하신 거군요 네 과술 네 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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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시면 자 여러분 자 자 이상 김장 배추 맛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재생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유익한 정보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